. 화형이다 엘리트 딱댜 3마리 잡으면되겠다 . . 사장님 여기 엘리트좀 더주세요 . 이리 많이 시키면 다 몸무게를 끈데 아니 오히려 좋은가? 슈우 아이 드럭거라시 이연소님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빚졌나이다 뭐가 맞음? 후비가 맞는거 같은데? 맹고 바리바리 볶음볶음 마 암 뜨자 컷 딱 아니 허허가 아니고 임마 어둠의 풍 슬덧 슬덧을 게 어려운 이유 집어야될지 집어야될지 안집어야될지 또? 어? 제발 살려달라고 가진거 다 내놓았는데 한 번만 살려주도록 하지 아 모건이는 개각겜 진짜 아니 쓰레기 게임 여기서 상점 나오고 여기서 상점 나오고 아 아 발이 하나 더 아 아이 봐 형 쓸수도 없고 안 쓸수도 없고 아 와 형님 찹 찹, 스릉 싹싹싹싹 마리 타락 고표해야될거 같은데 에너지 너무 없어가지고 마리 타락업보다 쓰려면은 지금 칠코피로함 맵이 별로네 맵이 별로네 화형아 화형아 뭐해 지금 백에선의 사혈보다 혈류가 좋은데 아 혈류라가 아니라 혈안이 좋은데 넥 지금 이 꼴이면은 타락 장작이 너무 없어 장작이 더 필요해 실력겜 아까 했던 쓰레기 아클이랑 온도 차이 나는거 봐 표창 어후 방금같은거 땜에 고통의 표식 진짜 쓰기 싫어 언제 객사해도 이상할게 없어 언제 객사해도 이상할게 없어 몸박 아 몸박 없으면은 남는게 없다고 여러분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남습니다 해야되는데 여러분이 없어 없어서 아무것도 안남아 여러분이 없어 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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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제물 전장띨 띠는 장화 병제물 병제물 너무 좋고 몸박 아 이거 계속 몸박 없는 몸박댁으로 가면 안되는데 아 아싸 아니 아니 이건 사기야 아이씨 여덟 장 뽑는데 아이씨 망겜 그래도 이번엔 잘 뽑았다 어 아 본파 없어도 되는구만 본파 아니 아니 스킬 카드 하나도 없는거 진짜냐 스루 쓰레기 겜 사실 이건 AA 스킬 에베 사면 프리 벤 질을 써야 되는거 아님 어 아 아 fen 진짜냐 패 더 집을 써야 되는 거 아님? 발굴 제물? 뭐 일단 타라고 포라 발굴이면 땡쿠 땡큐긴 한데 아 혀를 여러번 써야 되니까 타락은 못쓰겠네 아 혀를 여러번 써야 되니까 타락은 못쓰는 거 아님, 타락은 못쓰는 거 아님 호식. 호식 보니까 전에 ai가 밥은 잘 챙겨 먹던 게 생각나네. 딴 건 못해도 밥은 참 잘 챙겨 먹던 그 인공지능 서피는 안 될 것 같은데 재물이랑 타혈 쓰면 체력이 안 차니까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건 맞더라 엘리트 3마리 강제로 엘리트 3마리 가야 돼 아수라 클레드 이렇게 가다가 저거 하나 먹으면 되겠다 무감각 하나 먹으면 아이고 맛있다 왜 안 먹어 음 음 냠냠냠 어 기사는 좀 좀 좀 어 절단 컷 잘 봐 그를 때리는게 맞았겠군요 아니 우리 톱클래스 디자이너님 왜 때림 사실 좋은 사람이야 사..사람? 사람 맞나? 좋은 개구리 아 서순 오식 강호해서 먹었어야지 몸박 몸박은 좋은데 무감각 안 뜨면 이거 못 깰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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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리는 못 먹었다 스파게티 밀가리를 모으는 속이 뜨부르케가 왜 썼지? 목말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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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말라 탑클래스 디자이너 당신이 틀렸어 아우 체력 무식간에 쓰레기되네 아니 무강강한 첨? 이외로부터 재물은 유력한 첨탑에 들려 1등 후보였다 진실 2다 어둠의 봉을 넣을까? 바리케이드를 넣을까? 파랑 넣을까? 진화 넣을까? 고표인데 진화보다 어둠의 봉이 주로 더 많이 볼 것 같은 아니? 자 쓰레기죠 아니 무강강 어디갔어 고표 고표 마취 풀렸어요 아귀 집먹는 아클 돌겠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일찍 잤는데 체스포머 똥갬 재미있게 하셨나보네요 더 나은 똥갬 선물로 돌아오겠습니다 체스포머 나름 재미있게 했습니다 좀 게임 완성도가 아쉽긴 했는데 아이디어가 재미있었습니다 안뜨기는 아이디어 요즘에 체스킹도 그렇고 체스킹도 그렇고 아 샷건킹도 그렇고 그냥 체스랑 섞으면 되는 듯 덱빌딩 체스도 이미 나와있던데 FPS 체스도 있잖아 오토체스도 그러네 그냥 그냥 체스랑 섞으면 되네 옥싱체스? 체스미어시? 체스미어시? 체스미어시 이제 포니랑 연애하다가 포니 프로모션하고 퀸뎀 체스미어시 어? 캐슬링 했단 말이에요. 어둠의 봉석 있다. 발굴은 호식 두번 해야돼. 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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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어휴 더러운 달팽이 같지. 복속이. 복속이는 영웅으로 잡아야지. 복속이. 잘한 짓인가 모르겠네. 이거 또 방어력 없으니까 그냥 맞아야겠다. 맞으면 죽나? 맞으면 죽네. 그치만. 방어력이 없는걸. 그치만 죽는다. 그냥 이거 이거 때리면 끝나기나 이제 진짜 무감각 없으면 힘든거 아닌가? 무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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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서로서로 무감각이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 죽는다 이러면은 이겨줘 두 마리 다 먹지 못하겠네 괴중시계 야쿠아 이거 타락을 안써야될거같은 망어도 올릴려면은 공격카드 다 태우고 아참 마리 어디갔냐고 틱쇼 마티모 3분의 2 아니야 100%가 아니면 맞이한다 아 남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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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거 왜 있는거야 치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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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근데 이럴거면 광기도 필요없었잖아 요정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kind 마 torture 다 아 Monday 마 Lynch приех